하이구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제시 오늘의 이벤트는 바우티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우리 팀은 보아 다이나마이크입니다 중안부에서 도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아의 화살이 지금 왼쪽으로 사전공이 닿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상대 콜트가 지금 양손 상권총을 무겁게 쏘고 있습니다 상권총을 받았습니다 지금 남은 체력이 800윈트로 떨어졌습니다 금지 기관은 지금 홀트가 터치가 됐고 별은 4대 1로 무리한 상황입니다 그냥 보호에게 무리방 성적이 많이 들어가서 보호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아 안돼! 오케이! 우리팀 보호가 커버를 해줘서 죽지 않고 지금 체력 남은 상태로 살아났고 상대팀 보호에 지뢰를 밟고 남은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다이나마이크 처리, 처치하고 다이나마이크가 속도 운영을 사용해서 같이 죽었습니다. 남은 시간 22초 2대 7입니다. 별은 2대 7 남은 시간 15초 도가 설치한 지뢰를 밟고 11대 9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 5초 매체 종료!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bag